안녕하세요. 스냅툰 제작하고 있는 언클벅 이지환입니다. 지난 펀딩 이후에 스냅툰을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. 그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 프로그램인데 그래도 많이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계속해서 개선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. 스냅툰이 두번째 펀딩에서는 자연 배경 세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 이번에 펀딩에서 저희가 자연 배경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체험용으로 제공해드린 스냅툰 배경 중에서 겨울산 배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어요. 그래서 선택하게 됐고요. 그리고 다른 창작자님들하고 컨텐츠 면에서 차별화된다고 생각했어요. 지금까지 자연 배경이 많지 않았는데요. 그 이유는 저희가 짐작한데 아무래도 스케치업으로는 자연물을 표현하는 데에는 한계가 많아서인 것으로 생각됩니다. 반면에 스냅툰으로는 자연물 표현이 좀 더 수월하고 작가님들도 스케치업보다는 훨씬 사용하기에 편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. 그래서 선택하게 됐고요. 다른 창작자님들과 컨텐츠에서 구분이 될 수 있어가지고 저희는 불필요하게 다른 배경 창작자님들과 경쟁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. 가능하면 저희는 스냅툰은 다른 창작자님들과 협업을 하고 싶고요. 그래서 저희가 제작하는 컨텐츠는 가능하면 앞으로 계속 다른 분들과 같은 컨텐츠는 좀 피하려고 합니다. 될 수 있으면 다른 창작자님들과는 협업을 통해서 다양한 컨텐츠를 스냅툰에 담을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으려고 합니다. 이번 펀딩에서 제공해드린 선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. 아무래도 스토리 내용만으로는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이해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이 영상만으로도 사실 충분히 다 이해되시진 않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거를 다 만들어놓고 저희가 보여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.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앞으로 이런 또 영상이든 아니면 저희가 이제 펀딩 스토리의 내용을 정리해서 한 번씩 지난번 펀딩처럼 알려드릴 건데요.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게 계속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프로젝트는 자연물 배경이고요. 계절별로 봄, 여름, 가을, 겨울, 풍경을 기본적으로 제작을 할 거고요. 그 기본 자연 배경에 포함되는 것은 호수, 시냇물, 골짜기, 절벽, 진검다리, 돌다리, 들판, 돌담길, 돌계단, 산 꼭대기, 산 정상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는데요. 이 외에도 혹시 이제 자연 배경에서 좀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고 연출에 좀 자주 나오는 배경들이 있다면 그 저희 커뮤니티 열리면 커뮤니티 쪽에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가능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알려주실 때 인공물은 사실 저희가 반영을 해드리기가 쉽진 않아요. 그러니까 가능하면 자연물, 자연의 어떤 그 요소들 있잖아요. 지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스케치로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래서 이 내용들은 이 봄, 여름, 가을, 겨울에는 다 이렇게 하나씩 다 들어갈 거예요. 그래서 동일한 배경인데 봄으로 표현되고 여름으로, 그 다음에 가을, 겨울로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려고 하고요. 네,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극한 지형인데 돌로 이루어진 어떤 산. 네, 그래서 막 그 여름이나 겨울만 있는 그런 산 있잖아요. 뭐 또는 모래, 언덕, 사막으로 된 이런 부분들도 계획 중이고요. 그리고 6번은 이제 내 맘대로 만드는 자연 배경인데 저희가 이 부분은 좀 스냅툰을 직접 열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여기 설명드리고 뒤에 이제 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. 현재 이제 제작 중인 내용인데요. 뭐 제작은 거의 10% 정도 진행된 상태고 리서치 중이고 그 기능에 대해서 연구 중이에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연구가 진행되면 바로 제작을 할 거고요. 제작 내용은 계속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 이제 겨울산에서도 어떤 삶 속의 어떤 숲속길들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숲속길을 좀 연출을 하는데 이제 큰 이제 나무들을 뭐 이렇게 좀 배치하고 뭐 아주 움침한 이런 산길 이런 걸 이제 생각하면서 제작을 하고 있고요. 네 저희가 이 배경 이외에도 그 저희가 계속 리서치 중인데요. 지금 이 숲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그 숲들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하고 제작 중이고요. 네 그 외에도 뭐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면서 어떤 지형으로 구성할지 계속 연구 중에 있어요. 여러분들도 제안을 해주시면 가능한 범위 안에서 네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그 위에 설명드린 내 맘대로 만드는 자연 배경인데 네 이렇게 이제 기본 배경이 있고요.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갈림길이다. 이러면 저희가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복사를 하면 네 이렇게 이제 원하시는 대로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. 네 그래서 이동, 회전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 이번에 저희가 개선한 내용 중에 오브젝트를 스케일 조절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좀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원하시는 배경을 간단하게나마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원하는 배경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부분을 계획 중입니다. 네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스냅툰으로 지금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들 설명을 위해서 구성한 내용인데요. 이렇게 보시면 스냅툰으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중에 바위를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네 알트키 누르고 복사를 하면 이렇게 바위를 움직일 수가 있고요.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계속 배치를 해가지고 네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 다른 배경을 이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. 이제 나무도 이렇게 복사되게 할 거고요. 이렇게 해서 움직여서 여러분들이 다른 배경을 만드실 수 있는데 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구성을 해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.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필요하신 배경을 알려주시면 오히려 저희도 제작하는데 좀 더 좋을 것 같아요. 저희가 생각한 배경만으로 또 하게 되면 네 잘 쓰이지는 않는데 또 막 해드리는 걸 수도 있어서 많이 관심을 갖고 또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이거는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가을 분위기의 배경하고 같은 지형인데요. 이거는 이제 겨울로 표현이 됐어요. 그래서 10가지 종류의 배경 중에 일부 이제 그 사계절을 표현할 수 있는 내용들은 이렇게 사계절로 가능하면 표현을 해드릴게요. 이 부분은 10가지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고요. 그러니까 10가지에서 제 어플리케이션이 좀 더 많아지는 거겠죠. 그래서 총 배경의 가짓수로는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 가을이랑 여름 같은 거 그 다음에 겨울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면 사용하실 때 아무래도 동일한 배경에서 좀 구성된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. 네 이렇게 해서 가을이라던가 이렇게 계절별로 제공을 또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. 가능하면 제공을 저희가 이제 제작에 크게 어려움이 없는 부분이라면 네 좀 많이 제공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. 많이 후원해 주시고요. 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. 이번에 제작해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내용이 스케치업으로 제공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다 보니까 스케치업 파일을 제공해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. 이걸 다시 스케치업으로 변환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스케치업에서는 돌아가지 않을 거고요. 돌아가게 만든다고 억지로 만들어도 사용하시기에는 또 어려울 수 있고요. 그래서 아쉽지만 스케치업으로는 제공해드리지 않습니다. 부분 좀 기억해 주시고요. 그리고 좀 금액 부분에서 저희가 결정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. 고민이 많았어요. 지난번 펀딩은 좀 저희가 처음이기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사용을 적극적으로 해드리고자 좀 낮은 비용으로 시작을 했는데요. 이번에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사용하실 수 있게 하자라는 저희의 목표는 변함이 없는데 제작에 드는 비용이 지난번과 많이 달라졌어요. 지난번에는 저희가 이미 제작되어 있던 3D 모델을 다듬어서 스냅툰으로 변환했기 때문에 좀 적은 비용으로도 저희가 제작하는 데 부담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다 대부분 새로 제작해야 되고 이런 모델들이나 나무 이런 텍스처들을 좀 직접 다 제작을 해야 돼요. 근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좀 에너지가 많이 쓰일 것 같아서 외부 제작하시는 분들하고도 좀 협업을 할 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다소득 비용을 높였는데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. 네. 그래서 이번에 스냅툰 기능이 개선된 부분은 스케일 변형이 좀 가능해졌고요. 장면 저장에서 좀 폴더가 만들어지면서 진행됐고 네. 그리고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배경의 종류가 좀 늘어난다는 거는 이 뒤에 이제 하늘 부분이 있잖아요. 이 하늘 부분을 좀 더 보강하려고 해요. 기존에는 그 컬러로 된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동일한 내용인데 네 가지 정도 색감이 다른 하늘만 제공이 됐는데 이번에는 가능하면 저희가 이 하늘 부분을 좀 다양하게 하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별도의 스냅툰 체험 안내인데요. 이거는 읽어보시면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체험용 배경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텐데 블루오기 기능은 저희가 현재 계속 제작 중인데 좀 어려움이 좀 있어서 조금 더 늦어질 것 같아요. 그래도 계속 그 개발에 큰 비중을 두고 하는 부분이라서 올해 안에는 가능하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.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린다고 했는데 시간이 꽤 지났네요. 뭐 자세한 내용들은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궁금한 부분들은 메시지로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